요즘 편의점 배달도 되는 건 나만 몰랐던 거야? 추석 연휴 심심해서 편의점 구미챌 나도 한 번 사봤지 도록도록도로로? 이건 소리가 중요한 거 알지? 내 하루? 이건 참고로 하나에 2,000원이야 영병! 콧구멍 사이즈 딱 맞네! 먼저 하나만 먹어볼게 샤이 머스캣 맛이래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제도 좀 뭐야 누가 나 암살 시도했냐? 저 다쳤어! 행님한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! 겹쳐 먹기! 다른 맛은 맛있을 거야 그렇지? 빨리 그렇다고 말해! 어! 내 만원이 이렇게 허무하게 버려질 순 없다고! 엄마 미안해 내가 이번 추석에 돈 없다고 엄마 용돈 못 잡잖아! 이럴 줄 알았으면 만원 엄마 줄걸! 이거 진심 아닌 것 같아 얘들아! 너는 돈 버리지 마!